자, 지원이가 뒤에 23이죠? 네. 맞나요? 네. 뒤에 23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오늘은 뭐... 오늘이 언제니 이런 거... 오늘은 언제지 묻고 답하기로... 자, 요일 묻고 답하기를 그래서 배웠어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at day is it today? 그렇지. 그래서...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자, 그러면 what day is it today가 오늘 무슨 요일인지 묻는 표현이 왜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냈습니다. 자, 선생님. What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무슨 뜻하고 무슨 뜻하고 무슨 뜻하고... 무엇, 어떤... 와우... 무엇... 그 다음에 어떤, 무슨... 어떤 이란 뜻하고 무슨 이란 뜻은 같은지... 네. 그러면... 그러면... day는 또 무슨 뜻이에요? day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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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일... 요울... 하루... 하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what day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한덩어리예요. what day의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what day요? 무슨 요일? what movie. 어, 여기 거 막 바뀌면... 막 쓸모가 달라지네. 비슷한데 달라지죠. 무슨 책? what 책? what book. what book. 무슨 음식? what book. 오, 이제 음식도 안 해. what book. 그쵸? 네. 됐습니까? 무슨 요일 하고 싶으니까... what day? what day. what day의 뜻이 무슨 요일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s it? 무슨 뭐하는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요? 무슨 느낌이죠. 자, 오늘 알려줄 것 중에서 it에 대한 새로운 얘기가 있어요. it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할 건데요. 사실 지원이 알고 있는 it의 뜻은 뭐예요? 그것. 그렇죠, 그것이란 뜻이죠. 근데 선생님이 1번, 2번 번호를 쓴 걸로 봐서 it의 뜻이 그것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다. 그치? 네. 자, 두 번째 뜻은 무슨 뜻이 있냐? 오, 앙.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어. 아무 뜻이 없을 때도 있어. 자, 아무 뜻 없을 때는 뭐와 관련된 표현을 할 때 쓰는 거냐? 요일이라든지 시간, 날씨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용된 it은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is, is랑 같이 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것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일이나 시간,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it은 아무 뜻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지. 지완이가 혹시 이비 만나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볼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섯시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냐? It's six o'clock. It's six o'clock.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네, 있은 거 같아요. 어, 여섯시 정각입니다. Is it six o'clock? Is? 다시 한번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써? It's six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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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it가 여기에 it, is의 줄임말이고. 이거 지금 시간 얘기하고 있죠? 시간 얘기. 네. 그래서 이때 사용된 it은 일 뜻이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것은 여섯시 정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뜻이 없기 때문에 여섯시 정각이다. 비동사의 뜻은 이다라는 뜻이네요. 날씨를 얘기할 때도 it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It's raining. It's rain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가, 비가 내린다.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오는 중이다.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에요. It's raining. It's raining. 할 때 it은 그것은 비 내리는 중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it 대 it을 보고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시간이나 날씨를 얘기하거나 지금은 요일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is it 할 때 what day is it 할 때 무슨 요일이니? 무슨 요일이니? 오케이. 그 다음 today의 뜻은? 오늘. 오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렇죠. 언제 요일을 묻고 있어? 오늘. 오늘 요일을 묻고 있죠. 내일 요일이면 어떻게 하지? 오케이.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morrow 하면 되겠죠. tomorrow의 뜻은? 뭘 것 같아요? tomorrow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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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요일이야? what day is it tomorrow? what day is it tomorrow? what day is it tomorrow?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니 라고 묻는 표현입니다. 요일을 묻고 답하기입니다. 요일을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ay? what day is it today? 그렇죠. what day is it today? 참,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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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화요일이래요. what day is it today?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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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esday. Tuesday. 한번 써볼까? t-u-e-s-d-a-y. 그렇지. Tuesday. 이거 원래 붙였어야 되겠죠. 소리. 나는 소리 덩어리로 잘라본 거예요. 여기까지 소리가? Tuesday. day. Tues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 뒤에는 it's Tuesday. today. 이게 생략된 거예요. 어차피 물어보는 사람이 today란 말을 했으니까 대답하는 사람도 언제의 요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네. 오늘의 요일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it's Tuesday, today. 됐습니다. 오케이. it's Tuesday. 그래서 무슨 요일인지 묻는 표현 뭐였더라? what day is it? 그렇죠.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it's 무슨 뜻도 있고 1번 뜻은 뭐? it's 그것. 그것. 2번 뜻은 뭐? 없음. 아무 뜻 없음. 지금은 요일이나 날씨 시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요일이나 날씨 날씨가 비 내리는 중이에요. 그것은 비 내리는 중이에요. 안 합니다. 오케이. 그것은 6시입니다. 안 합니다. 이게 뭐 하냐? 왜 휴지를 입에 넣고 그래? 오케이. 그냥 6시 정각입니다. 이러고. 그것은 화요일입니다. 안 합니다. 그것이란 뜻이 없는 일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일이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본다? what day is i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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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금요일이니까 뭐라 그래요? Friday. 오케이. 맞나? 그냥 프라이데이 이러면 됩니까?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but it's 프라이데이 오케이. 플라이데이야. it's 프라이데이 한번 써볼까요? F-I-R D-A-Y 오케이. 여과의 소리가 프라이 이게 프라이가 될 수 있어요. 아 어 F-U-R F-U-R-D-E인데 F-U-R-D-E 이러면 F-U-R-D-E F-U-R-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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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 아니야. 프라이데이인 것 같은데요? F-U-R-D-E-I 아 F-U-R-I F-U-R-I F-U-R-D-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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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R-I 금요일이? 프라이 프라이 여기 있다 플라이 여기 있다 플라이 플라이 니가 자꾸 플라이데이 하냐 플라이데이 뭐 날아다니는 날이야 플라이데이게 아니요 왜 을 소리내냐 얼 소리가 나고 있는데 프라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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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플라이데이 이래 어? 이게 을이야 얼이야 프라이데이야 플라이데이야 플라이 플라이데이야? 그래 플라이데이 여기 있다 그래 플라이데이 어? 플라이데이 여기 있다 어?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얼 소리를 내야 될까 얼 알이 내는 얼 소리는 혀가 목구멍 뒤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 자꾸 으으으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으 소리 엘이 내는 소리를 내자 어?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또 플라이데이 아 음 혀가 왜 이렇게 되냐고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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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날아다니는 날이 생길 수는 있잖아요 날아다니는 날이야? 프라이데이게 네, 제가 법적으로 나중에가 됐어요 오케이, 무슨 요일이니? What day is it?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s a 수요일 그러면 What day is it today가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면, 그러면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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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now? 오케이, 지금은 몇 시인가요?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이상한 노래 내지 마시고요 What time is it now? 애기냐 애기냐 애기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What time is it now? 이제 좀 세 살쯤 돼 보인다 What day is it now? 아우, 다시 두 살 같다 What day is it now?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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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이니까 뭐라 그래요? 예스 사태 아, 좋구나 어떻게 써요? S-A-R-T 와우 T-A-R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소리나 쌀 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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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쌀트 데이 야? 쌀트 데이 야, 토요일이 네 쌀트 데이 라고 요리도 좀 어렵잖아요 It's Saturday 세러 데이 세러 데이 와 맞혔다 쌀트 데이 이거 아니고 세러 데이 세러 데이 와 맞혔다 사 사 투월 투월 데이 투월 데이 사 투월 데이 사 투월 데이 사 투월 데이 투월 데이 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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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그럼 토요일은 무슨 뭘로 다니는 날이에요? 세러 데이 어 그래 투월 다니는 날인가 보네 세러 데이 다시 써보세요 오케이 S-A-T-U-R-D-A 와 아, B-A 와 B-A 와 B-A 와야? 세러 배이야? 세러 배이 아니요 배이요 오케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What Saturday? 네? 뭐라구요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It's Saturday 토요일 틀렸구요 그래도 아쉽네 자 그러면 월요일이면 Monday It's Monday It's Monday Monday 써보세요 M-O-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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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D 오케이 월요일이에요 It's Monday It's Monday It's Monday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 뭐였더라 음 세러 원 데이 월 데이 월 데이 맞나? 세러 Y Y Y E E E E S S S D I 오케이 웬스데이야 웬스데이야 위스데이야 위스데이 웬스데이 아니 근데 수는 맞는데 그거 맞아 수는 맞아 웬스데이 아니야 웬스데이 웬즉 그럼 Y-E E D-E Y E Y W E D-E 웬스데스 웬스데스 웬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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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데이 웬스데이 웬스데이 누가 소리 안 나 얘 돼요 얘네 내 소리 안 나네요 아 얘들 왜 소리를 안 나가지고 나를 헷갈리고 그래 그래서 외우기 힘들어서 웨드 웨드 네스 네스 데이 웨드네스 데이 웬즈 데이 웬즈 데이 오케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웬즈 데이 수요일이에요 웬즈 데이 웬즈 데이 웬즈 데이 오케이 웬즈 데이 다시 써볼까요? 와이 야 더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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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잠깐만요 아니요 웬스데이 웬스데이 그 다음에 목요일이에요 웬데이 웬데이요? 써볼까요? 네? 목요일이요? 고민들 고민들 계속 하겠습니 뭘까? 뭐 아는게 없노 이놈 시켜 터데이라 알아요 투데이라 썬데이 알아요 It's Thursday 러스데이 썬데이, 먼데이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몰라? 네 썬데이, 먼데이 일요일, 월요일 썬데이, 먼데이 썬데이, 먼데이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레스토랑, 웬스데이 레스토랑, 웬스데이 아 외울 생각이 없구나 너무 많아서 포기 썬데이, 먼데이 Tuesday Tuesday, Monday 뭐, 먼데이? 웬스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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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rsday, Tuesday Friday, Friday 사투어데이, Saturday 사투어데이, Saturday Friday D가 왜 이렇게 있어 왜 이렇게 사투어데이, Saturday 세르데이 노래 불러봐 Sunday, Monday, Tuesday What is this? Tuesday, Wednesday 아 근데 이거 뭐였지? Thursday, Friday 소리 안 내는데 왜 외워질 수가 있냐 있어?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화요일, 수요일 하고 있다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Thursday, Friday 소리를 대충 내니까 소리 그렇게 대충 소리내면은 무슨 글자인지 기억이 나냐? 목요일, 금요일 하고 있다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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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Thursday, Friday Thursday, Friday 나르니까 두 개씩 Sunday, Mon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aturday 오케이, 렛츠 시작! Sunday, Monday Sunday, Monday Thurs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Thursday, Friday Thur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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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 Monday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Tuesday, Wednesday sunday monday 소리를 똑바로 기억 안하니까 이상하게 계속 안 외워지는거야 sunday monday sunday monday sunday monday는 쉬우니까 알아 그래 sunday monday 네 sunday monday 그 다음부터 막 개박살나고 있어 아니야! Tuesday부터 괜찮아 Tuesday Wednesday 어 괜찮은데? Tuesday Wednesday 뭐 소리도 안 내고 있으면서 내가 외우냐? 내가 오버하고 있냐? 네가 소리를 내야지 네가 기억할 거 아니야 소리는 one day to sunday one day to stay Wednesday twiiday thursday thursday th or s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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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잖아 th 나오면 혀를 살짝 물어야 될 거 아니야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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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friday saturday set thursday na bra gathered a p n d p p p 그래 6일이 어렵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퇴겠냐? 네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치세요 어우 닭꼽지 계속 나와 됐습니다 한번 찍어볼까?